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요. 다시 한 번이요. 어떻게 어렵다. 줄을 딱 접어, 그죠? 네, 반 접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묶으라고 이렇게. 줄이 나오게 이렇게 묶어. 네. 이렇게 묶어. 네.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없고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. 아, 그러면은 땡기면은 쫙 당기는다고.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는 알겠어요. 여기에서 요거를 나무에다 메고. 아니, 그게 메는 게 아니라 나무를. 이게 이게 나무야. 그러면 이게 이게 나무야. 이게 나무야. 이게 끼려야 되니까. 이렇게 해서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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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돌려갖고. 돌려. 나무 이렇게 돌리잖아. 이렇게. 이게 나무. 돌려서 여기다 딱 꽂아. 이렇게. 여기가 나무야. 나무 이렇게. 확 땡기면 확 땡기지잖아. 확 땡기면.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딱딱 묶으면 돼. 잠깐만요. 원수목으로. 원수목으로. 다시 한 번. 그렇게 하나 우린 뚝뚝뚝뚝 뭉쳤어요. 아, 그게 힘들어요. 무지 힘들어. 접어요. 이렇게 반 접어요. 이게 넉넉해야 돼. 나무 둘러야 돼. 아, 나무. 그게 남은 부분이 나무를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. 이렇게. 이렇게. 여기 길이 찌잖아. 나무를 이렇게 둘러. 아, 그걸 둘러. 나무야 둘더라고. 여기다 딱 껴서 딱 땡기면 돼. 그냥 확. 아. 이게 편하다고. 여기 봐. 여기 돌려. 한 번만 돌려. 여기다 이렇게 껴. 쭉 껴. 껴죠? 그래서. 땡겨. 땡기면. 봐봐. 땡겨봐요. 한 번 해봐요. 땡기면 쫙 땡겨져 이게. 네. 힘 들어도 힘도 안 들어가. 살짝만 당겨도 돼. 여기서. 한. 짝 땡겨. 나무. 짝 땡기면 쫙 땡겨져. 그래서. 여기서 그냥 이렇게 묶기만 하면 돼. 이게 안 풀어져. 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. 이렇게 묶으면 막 풀어지잖아. 이건 안 풀어져 이거는. 안 풀어진다고. 금방. 첫 번째 했던 방법하고 다르죠. 어? 똑같아. 똑같아.